한국국토정보공사 아쉽게도 금년에도 해맞이 행사를 갖지 못했죠. 매년 새해 아침 개화산 정상에 올라가서 서로 덕담을 나누었던 일이 얼마나 소중한 일상이었는지 새삼 느껴지는데요. 돌이켜보면 지난 2021년은 코로나로 시작해서 코로나로 끝난 참으로 고단한 한 해였습니다만 일상의 불편과 경제적 피해를 감수하시면서 연대와 협력으로 방역의 주체가 되어주고 계신 구민 여러분께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강소구민 여러분 급격한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서 일상은 잠시 멈췄습니다만 올해도 강서구청은 구민 여러분의 일상 회복을 준비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면서 급변하는 시대의 변화와 흐름에 발맞춰 다가올 코로나19 이후 시대에 대비해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지난 10여 년 동안 저를 비롯한 강서구 공직자 모두는 명품도시 강서를 만들겠다는 일관된 목표를 향해서 매진해 왔는데요. 그 초심을 잃지 않고 구민 여러분과의 약속을 끝까지 지켜나가는 유시 유종의 마음가짐으로 남은 임기 동안에도 계획한 일들을 차질없이 완수할 수 있도록 혼신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구민 여러분께서도 하루가 다르게 성장하는 강서, 미래를 향해 힘차게 나아가는 강서의 모습에 변함없는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길 당부드리면서 새해에도 늘 건승하시고 큰 희망과 행복을 만들어가는 한 해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구민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감사합니다.